2022 사회명분클럽 챔피언십 수도권비출부 16강 티그리스대 배택플레이어즈의 경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스 내달인 야달코치입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외야의 눈빛은 볼 충플로 원아웃 잡아당긴 볼 유격수 옆을 빠지는 초안이 됩니다 잡아당긴 볼 이루스가 잡아토스 그리고 일루 송구 더블이 됩니다 첫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인코스에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주자 띕니다 스윙 삼진 그리고 3루 송구를 내보지만 볼이 빠져 선지점을 주고밥니다 인코스가 볼로 판정되어 주자를 내보내고 안쪽에 맥힌 타구 무격수가 잡아 2루 송구 도아웃 그리고 1루 송구 1루에선 세입이 됩니다 낮은 쪽지에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볼을 그냥 지켜봅니다 2회 초 박규두 선수에 타서 밀린 타구 2루 수가 잡아 1루에 송구하여 원아웃이 됩니다 두 타자 연속 볼렛을 주고 투수가 잡아 3루를 묶어두고 1루에 송구하여 투하우시 됩니다 소중한 빠던 배틀을 닦고 나오는 한정우 타자 손가락에 침을 바르는 유영진 투수입니다 히트 바깥쪽 볼을 밀어쳐 1루수를 넘기는 우환이 되고 2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며 역전을 만드는 안정우 선수입니다 주자 띕니다 유격수가 들어오다 역동적이 걸리고 백으로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멋진 플레이의 김병균 유격수입니다 2회 말 박윤석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상징 122킬로의 패스트볼에 삼진이 됩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위아래로 형성되는 120킬로의 패스트볼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한가운데를 그냥 지켜봅니다 인코스의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124킬로의 하이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5강연 투수입니다 잡아당김 볼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원 아웃이 됩니다 유격수 정면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투 아웃 프리큰바운드 유격수가 잡아 베이스를 직접 밟아 3아웃이 됩니다 인코스의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바깥쪽 패스트볼로 첫 터전의 삼진으로 처리합니다 히트 바깥쪽 슬라이더를 밀어쳐 깔끔한 우아를 만드는 김대원 선수입니다 2번 김대업 선수의 타석 인코스의 원 스트라이크 바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122킬로의 인코스 패스트볼에 삼진을 다가옵니다 3번 타자를 고의사고 내보내고 4번 타자를 선택합니다 1루 정면 2루수가 잡아 1루에 송구하여 2리아웃이 됩니다 4루 비틀볼 유플로 원아웃 큰바운드 투수가 쫓아가 역동작으로 잡고 1루 송구 2아웃 3루 강습 3루수가 온몸으로 포구하고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편집하기 너무 좋은 깔끔하고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입니다 김범준 선수의 타석으로 4회마를 시작합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하지만 볼이 뒤로 빠집니다 죽을 힘을 다해 1루로 뛰는데 아웃이 됩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이야 저 볼이 너무 좋은데요 스윙 2개의 슬라이드에 이은 같은 각도에서 나오는 124킬로의 내리찍는 볼에 헛스윙을 하고 맙니다 오강현 선수 멋진데요 잡아당긴 볼 백으로 잡아 1루에 가볍게 송구 아웃이 됩니다 원바운드 송구로 편안한 수비를 보여주는 정상기 3루수입니다 5회 초 한정우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어필을 하고 협의심을 요청하는 티그리스 아 잡고 나서 떨어졌네요 콜렉스를 주고 파울 원 스트라이크 발등에 맞아 파울이 됩니다 스윙 상진 그리고 1루까지 노려보는 김범중 포수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편하구를 그냥 지켜봅니다 스윙 삼진 오해 말 이혁철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1루에 열심히 뛰어보지만 아웃이 됩니다 히트 바깥쪽 낮은 볼을 밀어 쳤는데 마지막의 볼을 놓치고 맙니다 바깥쪽 높은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낮고 빠른 페스티볼에 3위를 당하고 맙니다 4번 안영근 선수의 타석 비트 비트 인코스 페스티볼을 받아 쳐 중전수를 넘기는 중얼 유타가 되고 세 명의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며 2대4로 역전을 만드는 안영근 선수입니다 바깥쪽에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스윙 기가 막힌 변화구로 스윙을 유도하며 쓰레아 소면되지만 역전의 표정이 좋지 않은 오광현 투수입니다 6회에도 올라온 유영진 투수 높이 뜬 볼 파울 지역인데 쉽지 않은 볼을 집게 잡아내는 김범준 포수입니다 엉덩이 주사한대만 펠를를 출루합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오광현 투수에게 삼진을 잡아내는 유영진 투수입니다 히트 앞에서 최대로 바닥쳤습니다 116m 패스 바로 앞에서 잡히면서 3아웃이 됩니다 티그리스의 투수가 아트피처 남현욱 선수로 교체됐습니다 밀린 타구 1루수가 잡아 1루 송구 1아웃 안쪽에 맥힌 타구 2격수가 잡아 1루 송구 2아웃이 됩니다 바깥쪽에 배트가 나갔는데 아 배트가 나갔네요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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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3루 송구 세입이 됩니다 수수 옆 땅볼 2루수가 잡아 역동작 송구 세입이 됩니다 보여줘 네 잡아당김 볼 3루수가 온몸으로 잡아 1루 송구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7회 초 티그리스의 마지막 반격을 막아야하는 유영진 투수입니다 큰 바운드 2수가 잡아 1루 송구 1아웃 다음 타자를 폴레스로 주고 큰 바운드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2아웃이 됩니다 마지막 아웃카우트만 남긴 채 안중석 선수의 타석 히트 좌익수에 잡히나요 휘어진의 타구에 놓치고 맙니다 1루수가 들어와 점수를 3점까지 줄이는 안중석 선수입니다 임성훈 타자가 마지막 찬스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히트 멋진 스윙에 중안이 됩니다 주자를 불러들여 2점까지 추격하는 2루수 팀입니다 3번 길주호 선수의 타석 잡아당김 볼 2루수가 슬라이딩 캐치를 내보지만 볼을 넣지 못합니다 투자 1루의 찬스에 오늘 안타가 없는 박규두 선수에 타석 큰 거 한방이면 통점도 가능한데 히트 야호호호 마지막에 조금 이어 파울이 됩니다 이야 역전 3를 허용할 뻔한 2연기 투수 긴장이 많이 되나봅니다 과연 결과는? 바깥쪽에 투스트라이크 바깥쪽에 투스트라이크 파울이 되고 다시 파울이 됩니다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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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바운드 이루수가 잡아 토스 아 볼을 놓치고 다시 잡는데 아웃이 됩니다 결과론적이지만 1루주자가 열심히 뛰었으면 결과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은채 조광현 남현욱 투수로 이어지는 최강 원투 펀치의 티그리스를 혀를 단신 완투한 유영기 투수의 배택이 4대6으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합니다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